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아니었던가요? 북한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거 들으면서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제가 근 2주를 너무 고생해가지고 2주를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이렇게 감기 때문에 아파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우선 걷지를 못할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아팠어가지고 이제 많이 좀 회복을 했어요 아 네 지금 한 2주 아프니까요 한 5kg가 그냥 빠졌더라고요 이게 또 감기 걸린 김에 다이어트도 제대로 했네요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있죠 그나저나 여러분 제가 누워있는데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빨리 임영웅씨 노래도 분석해야 되고 우리 정동훈 군 또 노래도 신곡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분석해야 되고 뉴스도 해야 되고 회사일도 봐야 되고 막 생각이 복잡하니까 잘 쉴 수도 없게 되더라고요 이제 두 올 다이 한번 리뷰를 시작을 해볼게요 두 올 다이라고 하는 곡은 여러분 한 두세 편 정도의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들의 반응 그리고 그런 것들을 취합한 리뷰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를 제가 또 주관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그런 컨텐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브 무대를 보면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두 올 다이를 처음 딱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니 EDM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안무까지 들어가니까 전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아휴 그러게요 두 올 다이 이제 들어보시면서 제이보컬에 생각하는 두 올 다이의 임영웅 씨의 모습 리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제목에서 임영웅 씨의 결의가 좀 느껴집니다 두 올 다이 그렇죠 두 올 다이 죽거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하거나 죽던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EDM이야 여러분 사실 EDM은 어찌 보면 유행이 한 번 지나가고 있는 거의 막차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의 막차 수준에 있는 그러한 장르에요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여러분 유행에 올라타잖아요 유행이라고 하는 물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그 유행으로 또 인기를 유지하고 인기를 또 키워내죠 그런데 EDM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기를 타기에는 조금은 유행이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임영웅 씨는 왜 이 타이밍에 EDM을 했을까 임영웅 씨가 유행을 만들어내는 가수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영웅 씨에게는 아 나는 뭐 이 세상 유행이 어떤지 상관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은 아무나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시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박명수 씨 박명수 씨가 한참 EDM DJ 하면서 막 유행 때 막 올라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도 많은 DJ 분들이 클럽 음악으로 아마 인기를 실감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인기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EDM을 선택했다 나는 유행 따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 음악 할 거야 내가 유행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메시지로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공감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들 많이 눌러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지금까지 데이터가 쌓여왔을 거예요 이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내가 한번 유행이 지나갔던 곡을 부르기만 해도 그 곡이 역주행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데이터가 생겼을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여러분 아티스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줍니다 지금 임영웅 씨 보세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좋은 곡이 더 좋게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임영웅 씨의 Do All Die는 여러분 임영웅 씨의 모험적인 어찌 보면 모험이고 도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EDM이라고 하는 곡은 가수의 아티스트의 보컬이 그렇게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Do All Die를 들어보더라도 임영웅 씨의 보컬이 확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다가오죠 이게 EDM의 특성인데요 여기에서 임영웅 씨의 센스가 또 뭐가 돋보이냐면 음악이 튀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믹싱이나 보컬 테크닉 같은 것들을 여러분 조금 더 보컬이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잖아요 EDM은 EDM으로 즐길 수 있게끔 음악이 다가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번에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도 또 들어보면서 야 진짜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과하지 않다 진짜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과하지 않고 음악 그 자체를 즐기는 가수구나 이러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진짜 Do All Die를 들으면서 진짜 이거 분석하려고 여러분 저 누워서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했네 아 이 부분의 가사는 이렇게 했네 이러면서 여러분 저 혼자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요 여러분 소리를 막 질르는데 보컬이 확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듀엣의 음악이 더 올라오죠 여러분 음악은 이렇게 해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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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나오네요 음악은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성악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음악을 하던지 간에 보컬을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믹싱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용시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저는 제 틀에서 벗어난 그러한 작품이에요 보컬이 튀어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음악이 크지 그리고 유행이 한 번 지나가고 있는 EDM을 선택했지 그 안에서 포인트 안무는 쉽기 때문에 모든이가 보고 한 번에 얼추 몸은 흔들 수 있는 포인트 안무로 들어가면서 곡의 친숙함은 올렸지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임용시가 우주덕후라는 것을 어찌 보면 증명하면서 정말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걸 또 보여주지 정말 여러 가지의 저는 의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가사가 또 잘 들려요 우리 최연자님은 또 우리 제이보컬 오랜 구독자 분답게 탁탁탁 분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왔잖아요 조금 아팠어요 독감이 제대로 걸려가지고요 거의 2주를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밥맛도 없지 냄새도 이상하게 맡아지지 입맛도 안 나가지고 맛도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겠지 그래서 그냥 거의 2주를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 기력도 많이 빠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좀 이렇게 힘을 내서 낮에 라이딩도 한번 가볍게 하고 왔는데 와 2주만에 라이딩을 하니까요 여러분 집에 와서 뻗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영상을 찍었는데 마이크를 안키고 찍어가지고 좌절하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뵙고 싶어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실시간에 켰는데 이렇게 1800분 가깝게 또 와주셔서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노래가 너무 짧아요 이제 궁딩이를 좀 들썩들썩 거리려고 하면 끝나버려 그런데 노래가 또 3분 40초라는 거예요 절대 짧은 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매력이라는 거죠 즐겨보려고 했더니 벌써 끝났어 노래 벌써 이렇게 좋은데 벌써 끝나? 이게 여러분 임영웅 씨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목 쓰는 사람들은 요즘 마스크들을 많이 안 낀다고 해서 안 끼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답답하니까 요즘 마스크를 좀 안 끼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 쓰시는 분들은 정말 마스크를 잘하고 다니시고 저는 이번에 건강이 최고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렇죠 미나님께서 임영웅 님 춤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 진짜 임영웅 씨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팬으로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임영웅 씨가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임영웅 씨 정도의 인기를 가진 아티스트가 더 성장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경연 프로그램에서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자에게 그 이상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뭐 슈퍼스타 K나 K-POP 스타나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실력 향상도가 보면 방송할 때가 최고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기가 거기서 최고조를 찍고 점점점점 내려가서 안정권에 들어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를 보면 야 이거 진짜 말이 되나 어디까지 성장을 하려고 이렇게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미스터트롯 볼 때 결승전 무대 배신자 같은 거 볼 때 진짜 숨죽여가면서 봤잖아요 그리고 재방송 또 보고 또 보고 어느 60대 유부부 곱고 휘던 그 손으로 막 부르면 우리 코끝 찡해지고 갑자기 휘파람 부르니까 우리가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EDM으로 세계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전 임영웅 씨를 보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진짜로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음 이러한 가수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구나 음 여러분 BTS도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진짜 그래요 BTS 같은 가수가 지금 더 이상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BTS도 자랑인데 임영웅 씨도 자랑이라는 거예요 임영웅 씨가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차트에 막 진입을 하고 음 2집 앨범 막 이제 글로벌 차트에 다다다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재밌는 일 벌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분 놀토 보셨죠 놀토를 보는데 여러분 저는 임영웅 씨가 또 그때 뭐였죠 미운 우리 새끼 거기 나왔던 그 모습과 또 다르게 여기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래들이 많으니까 더 여유롭게 재밌게 하잖아요 아우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음 그리고 재밌는 건 거기에 연예인분들이 임영웅 씨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애티튜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 거기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찌 보면 임영웅 씨가 제일 후배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죠 그런데 다들 임영웅 씨 한마디 한마디가 임영웅 씨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시는 연예인분들 연예인분들도요 글로벌하게 노시는 분들이에요 다들 음 태연 씨도 마찬가지 태연 씨 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도 태연 씨도 존중하는 태도 참 전 그런 걸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었죠 놀토에서 임영웅 씨가 대접받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원래 놀토는 여러분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게스트 초대해놓고 같이 노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서로 놀리기도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임영웅 씨는 대접받고 오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그리고 키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안무도 하는 것도 참 재밌게 봤죠 그러니까요 저도 놀토 전혀 챙겨봤던 사람이 아닌데 임영웅 씨 덕분에 이렇게 챙겨보게 됐거든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김동연이라고 하는 파이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김동연 선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망가지기도 하고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참 재밌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거기에 임영웅 씨 나와서 전혀 위화감 없이 대접받으면서 재미있게 위트 있게 그렇게 방송이 진행되는 걸 보면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임영웅 씨를 보면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음악을 평생 해왔잖아요 정말 많은 가수들을 놓고 공부도 해보고 그 사람들의 콘서트에 가서 음악으로 감동들을 받고 했지만 뭔가 자랑스러운 기분이 드는 가수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도 웃기죠 가수에게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노래를 또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나박이라고 하는 존재들 어찌 보면 대단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자랑스럽다 이러한 감정을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를 떠올리면 자랑스럽다 이러한 감정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주관적이겠죠 예술을 좋아하는 건 주관적인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정동훈 군도 마찬가지고 참 제가 너무나 좋은 가수들을 리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커피소리님 제이보클님 힘내세요 건강하셔요 당신의 리뷰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사실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정말 귀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미숙님 그래요? 북한 유튜버분께서 임영웅님 팬이시라네요 역시 노래 잘하는 건 누가 듣던 다들 똑같은 마음인가 봐요 예전에 우리 채팅방에 윤 니나노 님께서 북한 분 아니셨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아니었던가요? 북한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거 들으면서 어쨌든 임영웅 씨는 정말 나올 수 없었던 국민 가수가 나와준 거예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이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매니아층이 선명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연령층도 나눠져버립니다 10대 20대 묶어지고 2, 30대 묶어지고 3, 40대 묶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국민 가수라는 존재들은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그걸 해내고 있어요 얼마나 또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훗날에 음악사 같은 거 배울 때 임영웅 씨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전 100% 기록된다고 생각해요 트롯이라고 하는 고전 장르를 유행을 시켰고 대중화 시켰고 트롯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까지 하면서 대중을 하나로 모은 인물이에요 임영웅 씨는 너무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나요? 아닙니다 임영웅 씨의 이런 행보들을 보게 되면 훗날에 음악사에 임영웅 이름 실릴 거예요 음악사에 대중가수의 이름이 실린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100%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음악사에서 거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뒤에 음악하는 아이들이 임영웅 거론하면서 문제 풀고 있고 임영웅이 몇 년도에 정식으로 EDM곡을 발매했나 2023년, 2025년, 2030년 이렇게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영웅 씨가 대단히 자랑스러운 가수예요 진짜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분이 임영웅 씨 노래 별나사를 부르면서 임영웅 씨를 좋아한다고요 별나사 또 얼마나 가사가 아름답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가사가 끝내주죠 가사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BTS가 세계적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가사가 희망적이었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칭찬일색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도 마찬가지예요 임영웅 씨 노래도 얼마나 가사가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들을 하니까 성당에서도 교회에서도 편곡 살짝에서 합창으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세상 문화를 어찌 보면 등지고 있는 집단이기도 해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종교 내에서 대중문화가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를 합창으로 부른다? 여러분 이거는 임영웅 씨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렇죠?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작품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임영웅 씨가 이 집 때 두 올 다이가 이게 터져주면 더 좋겠지만 저는 더 좋은 곡들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하나 딱 메인디쉬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애피타이저들 하나씩 나가잖아요 풀도 몇 개 줘보고 쿠키도 몇 개 줘보고 이러면서 야 그것조차도 맛있게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은 야 이 집 맛집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쑥떡쑥떡 거리면서 이 집의 칭찬을 잔뜩하고 기대치를 쫙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메인디쉬입니다 딱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기가 막히다면 그 집은 대박이 나버리잖아요 노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 지금 먼저 싱글로 두 올 다이를 이렇게 선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나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맛보기에 불과할 것 같다 팬들을 위해서 왜 팬들을 위해서인 줄 아세요? 예전에 임영웅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팬분들께서 신나는 곡들 위주로 조금 더 내줬으면 좋겠다 사실 가수에게는 신나는 곡만 부르기에는 조금 많이 에너지를 뺏기잖아요 그리고 신나는 곡들은 사실 다른 색깔을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비트도 딱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대중들의 니즈를 받아들여서 싱글로 두 올 다이를 이렇게 선물로 딱 보내주잖아요 아마 두 올 다이 이거 들으면서 막 이렇게 에어로비 가시는 곡들 댄스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리고 놀토에서 임영웅 씨가 중간중간에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잘해요? 노래가 더 늘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놀토를 보는데 임영웅 씨의 발성이 무거운 것을 많이 버렸더라고요 이거 공감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빈지개 같은 거 부를 때 후두개 컨트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후두개를 내려서 빈지개를 내려놓고 취하고 싶다 술안의 맘 알겠지 뭔가 이렇게 좀 깔리는 소리들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소리들이 다 없어지고 가볍게 아주 트렌디하게 소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곡 때 도대체 어떤 곡을 또 보여주려고 하나 여러분 전 솔직히 이번에 임영웅 씨가 BTS가 많이 하는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팝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곡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합니다 왜 합리적인 추측이냐면 그런 노래들을 부르려면 발성이 가벼워져야 돼요 클래식한 발성처럼 후두개가 내려가서 안정적인 그러한 발성을 쓰면 안 되고 그냥 띄워서 불러야 됩니다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창법으로 다가가야 BTS가 하는 그런 창법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또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노력을 했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2주 넘게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2주 넘게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렇죠 그냥 음악을 공부한 한 유튜버에 불과할 텐데 제가 아프다고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 올리니까 얼른 쾌차하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깊은 사랑을 저도 받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참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회복했고 아마 한 수요일쯤 되면 전 컨디션으로 딱 올라올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식은땀이 계속 나고 뭔가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밥을 먹어도 제가 한 숟갈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거의 2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먹에 힘을 살짝 조금만 세게 줘도 좀 떨리는 증상도 있고 그러는데 또 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니까 너무 또 좋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이거였어요 우주 테마를 가지고 우주 테마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 이거 여러분 미술도 어렵고 음악도 더 어렵습니다 특히 우주를 컨셉으로 잡고 테마를 잡고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는 건요 자칫하면 촌스러워질 수 있어요 막 파워레인저 같아지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많은 가수들이 우주의 컨셉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주 컨셉을 놓고 촌스럽지 않은 가수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면 공감되실 거예요 우주 컨셉은 여러분 이게 CG가 많이 들어가요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칫하면 너무 부자연스럽고 또 너무 그래픽을 많이 넣으면 투자금도 엄청 올라가면서 부자연스러워지고 게임 같아져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투자를 안 하고 조금 빼고 세트장 위주로 촬영을 하면 이것도 조금 유치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용우씨 Do All Die라고 하는 이 뮤직비디오는 그 적정선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Do All Die를 보면 촌스러운 느낌 하나도 안 들죠 여러분 사실 우주 테마를 우주 컨셉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는 건요 나 촌스러워질 거야 나 조금 촌스러워져 볼게 이러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용우씨가 촌스럽지 않게 그 적정선을 딱 유지하면서 만들어냈죠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제 와이프한테 그랬다니까요 진짜 임용우이라고 하는 가수는 이 선을 딱 안다 선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정말 세련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낸다 참 정말 여러분 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선을 이렇게 잘 지키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탈렌트님께서 임용욱 노래를 듣고 싶게 너무 잘해요 진짜 이게 노래를 듣고 싶게 부른다는 게 여러분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 류현주님 평소에 대표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 좀 초보 때는 조금 말투가 딱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고 그랬는데 요즘 영상 보니까 또 되게 편해졌더라고요 이래서 경력직들을 회사에서 좋아하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감기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변형되고 변형되고 독해져가지고 아 진짜 저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 이거 진짜 조금 연세가 있고 지병 있는 분들은 아 이러다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번에 고생을 하면서 건강이 최고구나 제가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괜찮아졌겠지 하고 딱 일어서면 허리가 그냥 쏟아져버릴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어찌 보면 좋은 경험이죠 건강이 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젊은 날에 한 번 더 깨닫다는 것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를 기회로 네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한 번 아파서 쉴 때 그냥 휴가 왔구나 휴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임용웅 씨의 이번 신곡은 Do All Die 라고 하는 신곡은 임용웅 씨의 세계화에 있어서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 그러한 곡입니다 네 그러한 곡이에요 왜냐하면 임용웅 씨가 지금 에피타이저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 이번에 앨범 기가 막힌데 이거 하나 먼저 들어보세요 네 메인디쉬 기가 막힌데 에피타이저 한 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좋죠 기대하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임용웅 씨의 그런 놀토에서 잠깐이었지만 뭐 1절씩밖에 노래라서 조금조금밖에 안 불렀지만 그 조금에서 들려오는 발성의 변화가 저는 더욱더 기대가 됐어요 발성이 가벼워지면서 이제 글로벌하게 노는 가수들의 발성들을 보면 여러분 베이스든 바리톤이든 간에 테너처럼 가볍게 엣지 보이스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엣지 보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대의 호기류의 양이 많아지는 그런 발성이 아니라 성대 접지가 조금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앙칼지게? 알맹이 있게 알맹이 있게 그런 발성과 창법으로 바꿨더라고요 옛날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신곡은 우리가 기대를 해도 아주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 백호님은 그래요 아가들은 아프고 나면 성장하고 재주가 느는데 어른들은 아프고 나면 늙어가는 거라 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한 5년을 늙었나요? 근데 여러분 또 면역력을 갖추었다 생각하니까 좋게 생각하자고요 아 그래요? 레몬향님, 의리남 임용웅 코러스는 대학 친구들로 앨범에 이름을 올렸네요 그래요 진짜 대단하네요 여러분 저거 진짜 힘든 겁니다 임용웅씨 정도의 슈퍼스타가 슈퍼스타가 자기 그냥 선후배를 책임까지는 아니겠죠 그렇게 함께 일하려고 하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회들을 제공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임용웅씨를 보면 합창단을 쓸 때도 후배님들을 세우는 거 보고 저는 진짜 인격이 대단하구나 무대 퀄리티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전문 합창단 전문 섹션들을 써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 자기 후배들 또 친구분들 이런 분들을 같이 세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그거 힘든 겁니다 진짜로 도하와 선생 김선주 가수도 참여했어요 그래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보다 노래도 훨씬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이 널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거는 제 사실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임용웅씨가 이렇게 발성이 좋아지고 발성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겁게 이렇게 중압감을 실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면 임용웅씨 혼자서의 노력만은 아닐 거예요 임용웅씨 혼자서의 노력은 아니고 그 주위의 스태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엔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실력까지 있어준다면 지금 임용웅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웅씨 곁에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옆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너무 좋고 임용웅씨가 하고자 하는 음악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는 분들이 곁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물고기 뮤직 대표님도 대단하시죠 지금 제가 목소리가 아직은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제 다 좋아지겠죠 오늘 2주 동안 가장 컨디션 좋은 거예요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유영자님 그래요 시료공박과 교수님인데 도하 선생님으로 계시는 거세요 참 훌륭하시네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료공박과 교수라고 해서 또 성악과 교수라고 해서 뮤지컬과 교수라고 해서 발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문제가 생겨요 특히 제 방송은 음대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로도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음대에 갈 때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음대에 들어가면 발성을 완벽하게 배울 거야 내 발성은 완벽해지고 깊어지고 정말 수많은 창법들을 배우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음대에 들어가는데 정작 음대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순간 그 착각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착각이 돼버려 진짜 착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교수님은 공부하는 직업이지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는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수들은 사실 입시 선생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라고 해서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이면서 훌륭하게까지 하다면 최고죠 그런데 그런 분이 임용훈 씨 곁에서 또 이렇게 같이 도움을 주고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 임용훈 씨가 인복이 굉장히 많은 거다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죠 이게 험담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가수는 여러분 신인 때 정말 천재 가수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극찬했던 가수가 예전에 있었는데 트레이너를 잘못 만나가지고 2집 3집 때 발성이 이상해지더니 성대결절 성대 마비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으로 못 돌아가는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활동을 못하게 됐던 가수가 있었는데요 발성을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 입시 때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성대결절이 두 번이나 왔습니다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서도 성대결절이 한 번 더 걸리게 돼요 그만큼 여러분 음대라고 하는 곳이 발성을 완벽하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용훈 씨는 잉복이 많다 임용훈 씨의 평소에 하는 이런 행실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행동을 하잖아요 돈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주고 후배들 끌어주고 동기들 같이 가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대를 또 세워주고 또 그것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닮아서 지역사회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2주간 누워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인과 응보다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살면 벌 받게 된다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기사들을 많이 접했어요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덕망이 깊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아까운 사람 갔어 이러면서 같이 울어주잖아요 그런데 늘 유튜브에서 누군가 욕하고 조금 잘못하면 무슨 이만큼 잘못한 것처럼 사람 만들어가지고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버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정말 비참합니다 어느 사람 한 사람 하나 울어주질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착하게 사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사는 거 이게 내가 잘 사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임용훈 씨도 많이 돕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같이 도우면서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더 복을 받으실 거예요 임용훈 씨가 그러잖아요 임용훈 씨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안 해본 알바가 없고 군고구마 막 만들어서 팔다가 아무튼 그랬어요 제 건강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 잘 챙길게요 자 이번에는 모래 알갱이 한번 가시죠 그대 바람이 불가 아니 제가 살이 좀 빠졌죠 2주 동안 누워있으니까 5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건강하게 뺀 살이 아니라 아파서 뺀 살이라 안 좋습니다 제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근 손실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라이딩 진짜 살살하고 왔거든요 심박수도 120에서 130 정도밖에 가벼운 조깅 수준이에요 심박수가 120에서 130의 라이딩은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이렇게 조깅하면 야 오늘 좀 있다가 떡볶이 먹을까? 뭐 이런 식의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조깅할 정도가 심박수가 120에서 130 정도가 나오는 심박수예요 근데 그렇게 라이딩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왔어요 와 그랬는데도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서 빠지는 살은 이게 진짜 좋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좀 통통하고 통통하고 굴러다니는 게 낫지 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진짜 아 아프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임영우씨가 괜히 거냉 거냉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네 스위트마음님 대표님 일본인 내자시는 것 같다 마음이 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들이 선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제 방송하는 곳이 바뀌었죠 네 방송하는 곳이 바뀌었죠 뭐 조명 세팅이랑 조명 세팅이랑 이런 가구들은 똑같으니까 바뀌었는데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사 포장 이사 할 때 이모님 한 분 이렇게 또 한두 분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용품 이렇게 잘 싸주시고 잘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주시잖아요 그분이 또 제 구독자인 거예요 야 전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구독자가 그래도 많이 생겼구나 아니 이사를 하는데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이모님이 또 제 구독자 여서가지고 아니 그러는 거 어쩐지 자꾸 쳐다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를 봐 그래서 어 그냥 보시나 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셔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이죠? 이러시는 거예요 유튜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 왜 저 아세요? 그러니까 아유 잘하죠 유튜브 많이 봐요 이러면서 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보신 분 계세요? 어 저 길거리에 가다가 보신 분 계세요? 아 그래요? 박한수님 감사합니다 네 음 그러게요 아무튼 여러분 길거리에서 저 보시면 어 구독자라고 이렇게 구독자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 네 뭐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사진 한번 같이 찍자 그러면 찍을 수도 있고 좀 이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 얼굴도 좀 철판이 두꺼워져가지고 어 그러시냐고 네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요 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유 김대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네 음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파도가 지고들 여러분 그쵸 이게 걸어가다가 저를 한번 보시고 가다가 한번 고개를 돌려서 보면 저 알아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 요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봤어요 이제 많이 회복했으니까 오늘 실시간 이후로 영상이 또 열심히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요 또 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임용우 씨 팬들도 계시지만 정동원 군 팬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유튜브 리뷰 컨텐츠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음 많은 응원과 격려 또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그러면 제가 방송을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잘 드시고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 운동하시고 운동하시면 하체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하러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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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